우리 하나님의 말씀 10편 147편 보겠습니다 10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성할지어다 시오나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를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10편 147편 전체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찬된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 마땅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사실 놀라운 거죠 예배가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는 죽기보다 싫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편 제자는 이걸 발견하고 야 하나님을 찬양함이 정말 선하고 야 그거 아름답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뭐 매일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겁니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마땅한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한 것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반만 년 역사라고 하죠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오천년 역사가 뭐냐 우상 역사입니다 정말 전혀 자랑할 게 못된 겁니다 반만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걸 물려준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뒤바꾸시려고 200여 년 전에 성교사들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신 겁니다 그 성교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 성교사를 보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마땅한 겁니다 이건 선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랩런트들을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전도와 찬양과 올바른 헌금과 참된 교제 이거 전달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것이다 이 사실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전달 못했구나 아마 그럴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걸 전달 못하면 다른 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전달이 돼서 각인이 된다면 이거는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각인은 없어지는 게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표현상 바꾼다고 얘기하지만 한 분 덜 한 것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 충만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이 순간에 그 재창조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무작정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죠 그 언약에 따라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럼 나는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안 바뀌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10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도다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10편 147편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얼만큼 동의하고 얼만큼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다운 것을 정말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냐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있냐 하는 거죠 예배되는 이 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황금과 그렇죠? 교제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되는 이 순간들을요 너무나 선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겁니다 예배 성공하자가 아니라 예배 실패하면 성공 못하면 큰일인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11절까지 제가 계속 두 주간을 두 주간 동안 그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얘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향해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과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 통해 이거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너 찬송해 라고 이 말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찬송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굴은 찌그러지면서 야 너 얼굴 좀 펴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나 펴라 네 얼굴이나 펴라 우리가 늘 평상시에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함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은 그거 배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러분하고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잘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다 전달 안 될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다 전달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랩눈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고요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다 되는 겁니다 여호 하나님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찬송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해보는데 안 돼야 된대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때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오면 사람들은 멈춥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나의 한계지 내가 나의 한계 때문에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전능한 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깨닫는 것이 그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거기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성취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고 말이에요 10편 저자들의 이 고백은 뭐냐면 이 답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 찬양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예루살렘아 여호를 찬성할지어다 시오나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찬양해야 될 이유를 13절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네 문빗장을 경고해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보호를 주셨으며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문빗장을 경고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성의 경고함의 판단 기준을 성의 문빗장에 두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이 성이 얼만큼 탄탄하게 되어졌냐 그걸 결론 짓는 거예요 그 성의 문빗장 거기에 따라서 성의 경고함을 판단한 그런 기준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으로부터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가 네 문빗장을 경고해 하셨다 하나님이 성을 든든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든든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든든히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진짜 이 여와를 찬송하는 이게 회복이 되어지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되는 자리에 와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경고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의 산업을 경고히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경고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발견되니까 그저,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유행가 말고 찬송가를 하나님 찬양하나,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맞아 아니면 생각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기쁘시고 하나님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10편에 보면 전부 그 얘기인 겁니다 대표적인 예의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죠?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에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심으로 깨달으니까 뭡니까? 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백을 늘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프로그램 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게 주문이 사람들이 기도를 뭐냐 주문하듯이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네요 살려주시옵소서 주문 어려움이 해결됐다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이게 회복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든든히 해지겠다 물론 한 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 아니에요 평안하여 뭡니까?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2, 3, 7, 치유, 썸미 이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2, 3, 7을 살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랩런트들을 영적 서미스로 세워가시니 그 응답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게 서가는 교회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과연 누가 이 하나님 말씀 성취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10편 저자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본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요새는 우리 전쟁도 별로 없고 싸워도 늘 이겨? 다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견고히 지키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못한다면 종교에요 종교 그렇죠? 내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뭐 어 웬일이지? 제수가 좋네 하하하 이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언약 속에 있으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13절에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어렵다 아 이리 큰 어려움 안다 왜 하나님 날 안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렇지 어려움이 온 것은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은 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냐 오늘 10편 저자가 깨달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야 하나님을 찬양이 너무 선하다 이겁니다 사드랑메상 아벤누고가 풀묻불 앞에 선 거예요 왕이 말하자면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준 거죠 너 우상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드랑메상 아벤누고가 뭐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상에 절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뭡니까? 풀묻불 속에 들어가 죽는 것이 선한 거야 마땅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 에베스 2장 3전에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선하고 아름답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길 세상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진짜 죽을 짓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건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오신 게 발견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만 10편 147편의 이 10편 저자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너도 그렇게 너도 하나님 찬양해 너도 말해 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려움과 갈등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는 거야 왜냐? 봐 안 무너졌잖아 죽을 것 같지만 여지껏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야 그게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암맘마도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에비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예루산을 건축을 시작하셨죠 그때 방해하는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방해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성 제거를 못하도록 계속 방어하고 음모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 겁니다 이 10편 제가 그걸 또 기억하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니 문빗장을 그렇게 공격하고 방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셨냐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 왜냐? 계속 얘기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 뭡니까?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돼서 뿌리 내려진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해 줘요 에베소에 보면 그럽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속에 있는 분을 풀어버리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이거 맞다 라고 진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랏방을 할 때는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화가 나면요 이걸 씩씩거리면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의 잠자는 그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 그게 각인되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진다니까 그 분노가 어쩌저쩌다 풀어 그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만하자 근데 이미 들어와버렸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안에 많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쁜요 기분 나쁜 걸 붙잡고 수면에 취하죠 수면에 그럼요 자면서 나는 모르는데 그게 막 내 생각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뿌리를 내려요 큰일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유목성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산모들 지금 그래서 우리 유해인 집사 잘 들어야 되는데 새벽에도 듣겠나 모르겠네 이제 누군가 얘기도 해줘야 되죠 산모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럽니다 안고서 안고서 정말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실 임신했을 때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걸요 빨리 안 바꾸면 큰일인 겁니다 내 생각이 감사하고 기쁘고 10편 147편에 이 저자가 깨달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네에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생각 속에 있으면 이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이 생각 속 이 속에 있으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우리가 이 생각과 이 속에 있으면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렇죠 예배라 이걸 깨닫고 예배라는 걸 보면 사실상 이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다 다 갖다 버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예배가 회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가 진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어림을 할 때 하나님의 메달을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회복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맞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죠 그렇죠 광리학교를 가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신의 산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의 부르시짐이 나에게 그 부르시짐과 강구함이 나에게 다다랐다 그랬어요 아니면 기도가 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식은 건 초월하신다는데 내가 기도하면 여기 오늘 기도하면 100m 한 번 더 하면 200m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아이고 드디어 갔네 그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각인 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그래야 그 부분 하나님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 듣습니까 다 듣지 모르니까 다 알지 근데 뭡니까 각인 뿌리가 안 된다는 거지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면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주일 예배는 아이고 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덜덜덜덜 볶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목으로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이 하실 일을 하셔야죠 예배 드립시다 예가시다 이래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깨끗한다고 하는 거 보면 좀 프로그램 노는 프로그램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일어나야 됩니까 살리는 프로그램이 예배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이 프로그램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토일 뭐 하자는 겁니까 애들 모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람들 모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각인시키잖아요 하나님 말씀드릴 때 이게 맞아 각인시키잖아요 그걸 뿌리 내리게 하고 각인된 것을 계속 묵수성하고 생각하면서 뿌리 내려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이걸 깨닫다가 한 달 깨닫다가 또 한 달은 뭐 또 놓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괜찮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돼 그렇죠 여기서 깨닫다 못하면 저쪽에서 하고 있으면 진행이 돼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둘인데 둘이 깨닫다가 둘이 한 달 동안 쉰다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세워두는 것이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오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일성은 재창조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유일성 유일성은 오직의 시간표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오직 하는데 뭡니까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직의 시간표를 오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유일성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재창조는 뭐냐 오직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죠 오직을 하다 보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편사자가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건이 문빗장을 경고해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말하자면요 예루살렘 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튼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휴식과 참된 번영을 누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맨날 전쟁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을 시간 어디 있어 전쟁 나는데 전쟁 나는데 애를 어떻게 어떻게 제도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 빗장을 경고해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례를 평안케 했다라는 뭐라면 예루살렘 재건과 그렇죠 그리고 방해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인 거예요 끝 그렇죠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그 벽이 딱 세워지니까 그게 뭡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름다운 밀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기름진 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실상 10편 저자가 니헤미아 시대에 굉장한 경제적 번영을 표현해서 한 얘기인 겁니다 즉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성벽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참된 번영과 안식과 축복이 언제 오냐 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요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정과 번영과 축복과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 안 합니까 성경에 예배가 삼든 휴식이 되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예배 잘 못 들은 사람 뭐 보냐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얼굴 속에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건과 일들과 문제가 터져도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만드셔 내가 이미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제거한 것처럼 내가 이미 예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벽을 쌓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회복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뭐죠 사단의 공격과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으니 평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0편 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모든 걸 셋업해 놓으셨어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보고 10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성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성하고 찬양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지으시고 성벽을 다 세우셔가지고 너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렇죠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셨느냐 문빗장을 경고해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셨냐라고 10편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응답도 없는데 바라바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래 맞아 라고 할 내용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삶 속에 되어지는 일인데 누구는 그 이유를 아는데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는 10편 저자가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야 성전해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다 아니겠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한다면 오늘 예배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과 이 자세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얼추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오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름다운 표현 막 기쁘고 막 이래야 되겠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마땅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인상 쓰면서 안 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을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신 일 하는데 나는 인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 인상 속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겠다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그래야 됩니다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며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명이란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내리겠지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말씀 따라서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거를 진행한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즉각적으로 말씀에 복종한다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종 안 하는 거야 이게 왜냐 마귀가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각인시키고 간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게 먼저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도 속히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0편 전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하나님이 뒤받고 놨다는 거야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뒤받고 나서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그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찬양하는 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답이 없는데 찬양하고 앞에 섰다 그래서 사람 사실사를 찬양하는 인도자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세워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뭘 마치기 위해 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서야 됩니다 그럼 유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음정이 틀려도 괜찮다 그럼 심하게 얘기하신 건데 찬양 노래를 잘 못해야 된다 진짜 이 중심 가지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 와서 해라 그게 선가 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치면 다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나 와서 나도 해야지 찬양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한다 그러면 꼭 골치겠죠 그러나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속의 것을 취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잘하고 소리가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래를 부를 찬양하는 자의 중심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될 때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러내라 이 10편 저는 이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찬양함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하다 이런 사람이 하는 찬양은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거짓말로 여러분한테 입밟는 소리를 막 해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 좋습니까? 이러고 있습니까? 그 사람 들을 때마다 이거 봐라 이거 아이고 이거 어디야 내 앞에 와가지고 별로 안 기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심으로 여러분을 창찬하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 기쁘잖아요 이렇게 거짓의 칭찬에 좋아가지 않으면 그 정도 되면 벌써 할 말이 없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하는 조언에 우리 기쁘고 좋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눈을 양철같이 내리시며 서류를 재같이 흩으시며 16절입니다 17절에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거다 16절에서 18절 말씀하시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설명한 거예요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뭐 눈감 눈 거기 눈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거기는 더워가지고 눈 안 내립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류를 재같이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거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지 인간을 구원하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다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의 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명, 율법 주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개명을 주셨죠 또 계속 하나님께서 광야계를 다니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보이셨다 그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다 이 말이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설명을 20절에 더 얘기하죠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이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10편 저자가 안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성경도 지금 잘 일어난 애들한테 성경 한 번도 못 읽는데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그 말인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노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게 예배 때 말씀이 들리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난 됐다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여러분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말씀을 못 바꿔도요 당당하게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랩런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못 붙여간다면 큰일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빨리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말씀 따라 살도록 해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야곱에게 그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는데 아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 같냐 아니 그 어떤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오 특권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안 와닿는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와 닿아야 돼요 보십시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해야 되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주산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오늘 예배 드린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대도 하고 찾아낸다고 헌금도 하고 끝나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딱 마귀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무에게 주시냐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누구나 다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전할 때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이에요 영재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세상에 가서 외쳐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10편 제자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할렐루야 또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라 그냥 이게 입에 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 뭐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0편 제자는 여와를 찬양하라는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의 이유와 모든 게 찬양해라 찬양해라 우리가 오직의 답을 내리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막 원하는데 오직 그런 겁니다 그 오직이 어느 정도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밤 우리 초창기 때 사람들 막 하는 행동도 보면 아이고 저 미쳤지 저거 아이고 저 저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랬어야만 됩니다 오직에 미친듯이 왜냐하면 평생 다른 거하고 살았거든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오 미친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전도도 하지만 실제 많은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왜냐 실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와 그렇죠 뭔가 갇혀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세요 간단히만 하자면 이건 거예요 빨개 벗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비슷하게 미친 사람들이 입고 맞아 같이 빤스 벗고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야 이러는 거지 옷 다 입고 가는 거지 높은 사람들 만나고 예를 들을 때 여러분 식당도 저 고급 레스토랑은요 옷 봅니다 반바지 입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죠 야 이거 이럴 수 있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오직이 들어오면서 뭡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표현력도 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다 붙잡고 뭡니까 예배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이 사람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10편 저자가 정말 고백한 147편 19절 20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이 말씀 그 어떤 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종일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마땅히 보시고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미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큰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번영케 하시며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미 오늘 예배를 드리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앙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여 일평생 여와를 찬양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하다 아멘